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때메 난 잠도 못자고 너때메 평생 설레는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 볼래 웃기만 더 깨질게 네 맘에서 크게 할게 널 알게 될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 어쩜 너뿐이야 항상 너를 우회해줄게 오랫동안 느껴왔어 그부보다 깍깍 떨어지는 깍깍깍깍 떨어지는 우리 난 알겠어 내 모든 네 눈빛이 혹시 너도 바라보 있던 거야 우우우우우 예 나 때문에 잠 못 들지만 나 때문에 고민하지도 마 이제는 너만 바라볼게 너랑 꽃게만 덕게 해줄게 네 맘에 썩띄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에 어두운 너뿐이야 항상 너를 웃게 해줄게 오랫동안 오랫동안 느껴와서 누구보다 깍깍 cô나 ienen 히 깜깜깜깜 떨어지는 우후우 uniform 웃기만 걷게 해줄게 그 길을 같이 걸을래 매일 널 설레게 할래 널 알게 될 순간부터 말하지 못한 아껴았던 내 맘 걷게만 걷게 해줄게 오랫동안 웃고 왔어 누구보다 약 약 떨어지네 약 약 약 떨어지네 걷게만 걷게 해줄게 고등화 고등화 예전생 예배 말 였는데 말이 엄마 ć 달 5 주 충성! 안녕하십니까? 육군사관학교 군학대 소속 이병강승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정말 날씨 좋은 날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오늘 함께 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어제는 사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기도 했고 날씨도 많이 춥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너무 따뜻한 것 같아서 아주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먼저 들려드린 곡은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는 곡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육군훈련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훈련소에서 벚꽃을 보면서 봄이 왔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그러면서 뭔가 어떤 노래를 들려드려야 될까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봄날이니까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항상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곡도 저희가 들려드려야 되는데 다음 곡이 이제 저희의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을 또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오늘 행사가 이제 오늘이 또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이따가 또 폐회식, 폐막식이 있습니다. 그때 또 그때까지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과 행복한 그리고 좋은 추억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밤낮으로 요즘 정말 일교차도 커지고 그렇다 보니까 감기 걸리기 굉장히 쉬운 날씨인 것 같은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곡 하늘의 달리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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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두 다리 모두가 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만 속이로 시원하도록 달려갈 거야 오늘 끝까지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